나는 막판. 네. 그럼 막판을 화려하게 학교? 포칭키? 학교? 포칭키? 포칭키? 네. 아, 어떡해. 참냐. 아, 참냐 저거. 일부러 소리 내보는 거 봐. 또 누구지? 당연하지. 행복해라. 그냥 올라간다. 왜? 그런 거 모르지만. 방에 옮겨. 한 팀, 두 팀, 한 팀? 아, 그럼. 30번 가도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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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렇게 되게 심해? 한 팀. 한 팀. 전 랩 지금 엄청 심한데? 뭐 안 먹어져? 뭐 안 먹어져?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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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건너평. 저예요. 저 문. 형이 있는 집이 아니었구나. 이게 옆집이었네. 좀 멀어. 근데 그 근처에서 아까 총 쐈어. 일부러 폭격돼 달려왔건만. 일부러 폭격돼. 아 이거 같네. 일단 2-3에도 있고. 2-3에 쏘고 있는데 2-2에가 날 들었거든요. 들어왔어 저. 들어왔어 저. 3동에도 지금 있다. 어딘지 정확히 몰라. 들어왔어. 배우가 없어. 입에 있어. 여기 있다. 여기. 파란색. 방금 들어왔어. 베이컨.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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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변. 구멍. 구멍. 히힛 문에 밑에 있어요? 소릴 땐 형이 던진 거예요? 아냐아냐 밑에서 발소리 듣기 들었는데? 어 난 당황했어 파란 핑크에서 손 쪽지 파랑 나 그 배가 움직였어, 봤어. 나 진짜 진짜 이상하네. 답변하고 너무 많아. 아, 지나갔어. 아, 잔들보다. 어느 쪽으로 왔어요? 어, 저기 있다. 어, 다시 넘어갔어요. 오늘 잘 도망가라. 뭐랑 핑? 담벼락이 있어야지. 아, 담벼락이 있다. 파란 핑 앞 문. 헤드 기절. 헤드 기절. 저 뒤에 온다. 살리러 가요. 살린다. 둘 다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냐, 있어 있어 있어. 기절하는 애 죽었어. 잘 소리. 아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형, 집에 하나 들어와야 우리 밑에. 오케이. 잘 소리. 백 백 백 백. 오우, 씨. 깜짝이야. 샷. 사벼울 것 같아.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우리 그 산동에 있던 그 친구 한 명 어딘지 몰라 네 지금 그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나 33 하나 저 0, 1, 2 진통제 하나, 구근상자 하나, 3층에 떨어뜨려 네 어, 썼다 위, 위쪽, 위쪽 N방향 N방향이에요? 산동쪽 아니었어요? 아, 그럼 여기 있는가? 몰라 몰라 정어로 문에 나오자마자 498인 것 같은데 예? 자기장 밖이야 네 네 나갈까요? 나갈까? 오탄을 더 먹어야 되는데 오탄이 너무 없다 정여보 어디, 어디로 가야 되지? 흐흐흐흥 벅이 남쪽으로 달래 왜지? 걔가 어딨을지 찾아보긴 해야되는데 걔가 벅인가? 아, 그래서 저기로 갔나 보구나 아, 그래서 저기로 갔나 보구나 이동하시죠? 이동하시죠? 차가 없어져 차고재유 차 없어요?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때가 가지고 어, 벅이 벅이 돌아서 가는데? 그냥 잡아버리기 좋은데 두 마리 준비하시만 쏘세요 일단 갔어 멀리 초밥집 초밥집 정확하게 초밥집은 초밥집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팔각정 쪽 팔각정, 2층 오케이 이쪽은 팔각정이 안 보이니까 나오면 싸먹을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여기서 풀이랑 같이 있다가 붙어도 되고요 바로, 바로 붙을까요? 응 그냥 차라리 붙는게 되나? 근처 가면은 발견되고 나 수류탄 던질라 그랬는데 아, 그래? 던져 아, 수류탄 튀어나왔다 다시 토레임 공격 토르금을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아, 무슨거야? 괜찮네 어, 안... 바뀌다, 바뀌다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 뒤에 언덕 쪽인데 어이씨, 뭐야? 저쪽인 것 같아 O 방향 아닌가? 어... 그쪽일 것 같긴 한데 S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총알이 S 방향에서 날아온 것 같아 근데 양쪽 다 있는 건가? 우리 지금 총알 뚫린 거 보니까 막 다양하게 들려있어 초계장 태물 아, 얘네 어디지? 아, 얘네 어디지? 이 사각 어떻게 하자 그냥 뛸까요? 어... 도핑하고 뛸까요? 끝에 걸쳐서 그냥 뛰죠 여기, 뭐냐, 능선이랑 여차하면 엎드려버리면 돼 네 걔 아까 혼자 남았던 애 걔가? 내 와, 내 1km인데 자기장 일단, 미리... 언덕 넘어서 그냥 달려야지 내 스프러 겁나 오네 편하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있을 리가 없겠지 딱 죽기 직전에 도착은 하겠다 아 찍었어, 벅인지 아닌가 모르겠다 와, 쟨 된거 하나도 없네 자, 그냥 군나 빠르게 죽겠는데? 500m 죽기 직전 도착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문제야 두 장이 없었어 저 붕대 12개 있어요 구상은 없고? 네, 구상 하나 있어요 난 1, 1, 1, 1 1, 2, 1 다행이네 아 오랜만에 피카츄다 으악 버틸만 하네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럼 생각보다 많이 아프잖아 되게 싸운다 네 여기 집 끝에서 싸우는 것 같아 200m, 30초 충분하겠다 부상 빨 정도는 아니에요 드링크 하나 빨리 군대 안 먹으니까 가깝다 항상 어? 다와서 차가 있네 다와서 차가 있네 다음 이동하시면 편하네 다음 이동하시면 편하네 일타 이쪽이 큰 집 창고 옆에 큰 집 2층 집이구나 다 먹으면 안 되네 다 먹으면 안 되네 차 소리? 보금 먹으러 간다 땡큐즈 가자 다시 타는 방향으로 안 되네 여기 가는 방향으로 안 되네 여기 가는 방향으로 안 되네 그 방향이에요 저 여기 떨어지게 수유소 쪽에 이렇게 자시아 꼬라바라는 거 보기 4강에 덕을 날려있어 2층 집으로 가자 그쵸? 큰 집 가야 되나? 아니 2층 집 가야 2층 조심 아 뚝배기 없나 여기? 2층에 있다 2랩 뚝배기 나이스 잉크도 있어 치아는 안좋긴 한데 그만큼 범피도 되는거니까 면방에 청소 뭐라고? 주유소 나왔나봐요 걸어서 자기장 한 번 더 걸치고 우리 옆집 아니면 저기 파란핑 쪽에 걸리겠지 그쪽 하나면 우리 쪽에 걸리겠지 한 번 더 왠지 이쪽에 걸릴 것 같긴 한데 주유소 쪽 네번 저기인가 보다 여기 집 뭐라고? 그쪽으로 일단 앞에 집되면 안 보여요 아 지금 거기 하나 세워져 있네 네 저거 젠 밑에서 좀 쏘다가 넘어올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탄 많아요? 나 저 100발밖에 없어요 나 239발 아 280발 있어 많으시네 그냥 싸우지마자 지금 제가 지금 탄이 별로 없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정찰 위주로 하는걸로 아 아 탄만 많았으면 소음기라서 들이대겠는데 길 건너편 파란핑에도 있네요 스크스 W 방향 아니면 255쪽인데 아직은 보이는건 없어 네 네 우리 뒤쪽에 팜쪽에서도 많이 싸우네요 여기 M2 방향에서 계속 소리가 여기 있다 W 방향 곧 튀어나오겠네 여기 차 찬다 차 온다 W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까 W에서 NW 그리고 우리쪽에 큰집 들어왔다 네 아 저 각이 안나와요 어 우리집 왔어요 우리집 아 들켰다 아 집 들어오면서 문 닫아버리네 아냐 아 소류탠도 없는데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어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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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다행힝 하나 더 다행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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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날래 겁나 싸워라 얘들아 형 피없다 아 저 파란핑지 파란핑지 봐 근데 거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유승하나긴 한데 수류탄 연막 어떤 거요? 앞에서 지금 겁나 싸우는데 차 타 그래야겠어 나 혼자니까 그래 그냥 꼴아봐 아 사방에서 겁났어 나이스 이 집에 아까 새콤한 거 있었다 나 왜 안 들어가져 아 아 전자 짜증나네 아 거기서 왜 벌려 아